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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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번째 따를 다로 쳐주는거에요. 다는 손을 풀고요. 제껏쪽을 가볍게 건드려주는 겁니다. 가볍게 건드려주는거에요. 다 편하면 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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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거죠. 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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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한 장단이겠죠. 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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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압도 상에는 6번 가락되겠습니다. 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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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6번 가락이에요. 왼손을 계속 자 이제 다하나 대신에 다하나를 넣을께요 그러면 구궁다다 구궁다 앞에 한개 더 간게 두개 더 간거에요 근데 이거를 딱 붙이면 안돼요 이렇게 되면 안되고 구궁다다 구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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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거는 7번 관악이 되겠죠. 저희는 기이라고 쓴 데 있죠. 그럼 궁기기구금따 구금따 구금따 이라는거죠. 됐죠. 그 다음 8번은 요다를 기닥으로 쳐주는거에요. 기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다. 자 기는 가볍게 그리고 딸을 붙여주는거에요. 기다. 야를 재빨리 치는거에요. 그러면 궁다다 궁기다 이렇게 되는거죠. 궁다다 궁기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요거는 8번 관악입니다. 8번 관악 궁다다 궁다 궁기기 궁다 궁다다 궁다 궁다다 궁다 궁다다 궁다 궁다다 궁다 궁다다 궁다 됐죠. 그럼 9번 관악은요. 거꾸로 요거 거꾸로 쳐볼게요. 궁다다 가 먼저가 아니고 궁다다이 뭔데요. 궁다 궁야 궁다다 이게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앞에 것보다 순서 바꾼 것 밖에 없는데 요거는 9번 그 다음에 깨어 뭘 문제도 상관없지만 기닥닥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붕기기기 붕기기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거꾸로 함춰볼게요 붕기기가 먼저 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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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기사 붕기기는 붕기기는 붕기기를 붕기기가 여러분 뿅따따 뿅따따 됐나요? 뿅따따 뿅따따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 기닥따로 치는거에요 뒷쪽으로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는겁니다 제가 그냥 계수를 정해놓고 연습하실 필요는 없구요 뒤에 가면 순서도 필요없습니다 그냥 해놓은건데요 쭉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한 번에 하는거고 한 개 한 개 오래오래 연습하셔야 됩니다 1번 쿵 연기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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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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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잘 못되는데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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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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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연습해 오셔야 돼요. 바이바이. 아! 구독 좋아요. 아시죠? 욕 같아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